또 만났군 선택하여라 선택하겠습니다 분하 분하다 여기 엘리트에 똑똑똑 잡거나 아니면 여기 엘리트에 똑똑똑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거지 같은 사수비 드루 이게 뭐냐 9 36 손철 뭐지? 뭐지? 게임이 이상해요 진짜 최악으로 나오네 와 하 아니 왓처가 4층인데 체력이 이게 뭐야 문화 강화하고 시작했는데 아니 뭐 최대한 쓰레기 같이 나오는데 얼마나 쓰레기 같이 나올 수 있는지 이렇게 내기하는 건가 하아 제대로 된 서순 아니 병손절 3막 2나 가야 좋지 1막에서 아니 아 아니 체력 체력크랩린이 왜 나오는데 2 2 1 2 3 5 6 5 6 6 6 6 6 7 7 7 7 8 7 8 8 9 9 7 8 9 10 10 11 11 11 12 15 15 빠진게 아쉽네 이거는 분화 치는게 맞겠죠 경각 안 잡히면은 아니 교훈좀 보자 매돌 맹공 2인내 보스 적으면 맹공이나 인내 중에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음 음 음 어허 수호자를 강화할까 수호자 잘 잡으려면은 수호자 잘 잡으려면은 귀여워 으아아아 으아아아 오 좀 distance 아 수호자 아직 모른다 알아브로스 교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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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휘갈김 김휘갈 지금은 근데 휘갈김 필요 없다 나중에 필요하겠지 커피 왕관 노상목 커피 커피 왓처 왓처 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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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불안한데 불안해야 포인트 많이 벌지 뻔하면 포인트 얼마 안 나온다고 제거 제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교훈도 있고 수비 플랜도 찾아야겠네 마음의 호세가 제일 낫지만 마음의 호세가 제일 낫지만 손상에는 손절로 교훈 교훈 보려다가 교훈 보려다가 수비 마욕 마욕 가 없네 광풍 괜찮을 것 같아요 손절도 있고 표창도 있고 병 손절 되게 좋네 병 손절 되게 좋네 킬각보단 교훈각이지 인정 인정 어 인정 타격 정신수양 플러스 한장을 변화시킵니다 타격 필요 없어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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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 힝힝 셀이 넣었다가 욕봤지 손가락 부러지는 줄 알았어 히 edor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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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E 힝 힝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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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 아 나 커피지 그래도 한 마리 더 하나 더 주인장 여기 엘리트 하나 더 여기 엘리트 하나 더 명치 달려 헷 명처 예로부터 헷갈리면 명치였다 쌍절곤 잉크병 엘리트 하나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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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포션 사고 저에서 하나 더 잡을까 여기가 더 나은가 내일 가면 이득이 강화 두개인데 강화는 교훈이 봐주니까 이쪽으로 가는게 포션 사 뭐 포션 사서 피 채우고 제거도 하고 하 그래서 엘 리트가 뜨네 엘리트 버그네 버그 유물을 안주네 유물을 안주는 엘리트 버그네 버그 유물을 안주네 알파 웃음별 마음의 웃음 메이요 메이요 스킬 포션 플라스틱 조훐 조훐 몹도 잡고, 강화도 하고 꽁 먹고, 알 먹고 어? 전지 충돌 강타 꽁은 먹고 뭐야 알들은 풀어주고 아니 저놈이 딜 다 딜 다 줄 까비 아 이거 있네 상절군 음향성 음향성 인공물 길러잖아 적어있으면 인공물 뼈도 못 줄여 아 휘갈 아 이런 일댓맞음 양먹어 칠십 방어 칠십 방어 칠십 방어 썩어 바로 바로 칠십 방어 칠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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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지는 코스트도 없고 별로 쓸 일 없겠지 전지 마요 하면 좋긴 한데 차라리 마요를 두 장 쓰지 룬피 빈 세 장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룬피가 낫겠다 룬피는 다섯 장을 줄일 수 있다고 세 장은 두 장밖에 못 줄이잖아 빈 두 장 엘리트 많이 잡을 수 있겠네 커피라서 잠도 못 자는데 돌겠네 껴 뿐 손절도 있어서 지금 진짜 미친 카드 아 교훈각을 안 받네 쉽게 치고 싶을 수 있다면 룬피가 낫기 5년 전 5년 전 5년 전 삽 삽 자체는 좋은데 삽 지랄 데가 없잖아 두 군데 있긴 하네 수비 지금 괜찮은데 충돌 강타? 횡행 예지 없는데 횡행 필요 없겠지 아니 땅을 봐봐라 100원짜리 10원짜리 하나가 나오나 깍깍털 10원짜리 하나는 아니긴 하네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 막 돈 엄청 많이 파내던데 마늘받 교훈 다 했네 교훈 다 봤는데 수돌나서 꼬을 뻔했는데 인터셉트에 잘 됐네 완전해졌다 완전체 저지 지금 덱이면 저지 필요한데 드록 없잖아 나중에도 필요할까? 추월 나오면 필요 없을텐데 킹슬그 암머니 먹을 거 있나? 능숙 순수 전천 강섬 좋고 오예 전천 빼고 다 나왔네 전천은 휘갈김이 대신한다 다 나오다니 전천이 안 나왔다 마지막 양심인가? 깍깍털 깍깍털 저거 귀엽다 아 보셨나 아 보셨나 직접 만들어줘 직접 만들어줘 엔드메이드 가내수공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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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처 돌아가는 것도 간다 충돌 강타 아라랑 눈물거리 좋구요 나 교훈 봤어야 된대 나 교훈 봤어야 된대 나 교훈 봤어야 된대 우리 손으로 만든 콩 우리가 쓰자 찹 펜초호가 나오던데 어 어! 핸드 계산 안하고선 그래도 안전 아! 깜빡했다 진노 상태여서 이가 아니지 어차피 다음 방에 포션 사먹을 것 주니깐 포션 쓰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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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닐를 함 아니 아니 아 아니 순수 순수한 왓셔 퓨얼 왓셔 나금 6대4였어 왜죠? 마요 없었지 근데 마요 없었어도 발굴 아짐석 와 창방이 포션 준다 양약 근데 파워 한 장 밖에 없지 않나? 파워 한 장인데 양약 해봤자 근데 어차피 딴 거 살 것도 없음 내 사듬 양용 선경 지명? 선.. 선견 지명? 아 아 아 분화하는게 이득인가 안하는게 이득인가 아 예 정신 나갈 것 같애 휘갈김만 빨리 나왔어도 이게 맞을 전투가 아니었는데 하짐석 짐석씨 쌍절곤 잉크병 어떡해 조금 이라도 더 쌍절곤은 못 올리겠구만 잉크병은 어떡해 쌍절곤도 올릴 수 있다 6, 7, 8, 9까지 되겠다 7, 8, 9는 안됐다 딸기 힘 10, 회피 도약 이거까진 좋아 힘 10 먹을 수 있어 선지알 요금 꺼지고 2번 턴드로 개 주면 2번 턴의 마요를 뽑는다는 고장이 없네 2번 턴의 마요 뽑아야 되는데 뭐 뽑아 봅시다 3번 턴의 마요 3번 턴의 마요 내가 너브 아깝다 힘 10 찬스 날라 4번 턴의 마요 4번 턴의 마요 4번 턴의 마요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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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의 마요 격분 써도 되지 않을까? 아니 13장인데 휘갈김으로 못 뽑겠어? 못 뽑 겠냐고 아 그럴 리가 없지 앗 약 까먹었다 잡음 심장이 우리 허접이 되었다 심장새끼하고 이거밖에 안됨 진짜 개악하네 승리 하이랜더 하이랜더 왓처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 왓처가 할인할 일이 별로 없나? 저거 추월 나오면은 두세 장씩 챙기니까 하이랜더를 못했구만 하렌돈돈돈 영웅 이거 덕분에 돈돈돈 먹었네 천골드를 획득했습니다 표창힘 95둠 왓처는 유물발도 잘 받네 는 Ärzems 결제 나 faster 다 ti 안 예 아 responsibility 지 네 네 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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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